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요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 이 몸속에 있는 염증이 줄어든다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향신료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자가 소개해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속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선, 또 들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러한 대표적인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겁니다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펜셜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향신료가요 체내 염증 감소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에 실었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가 있는 40대에서 6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약 3일 동안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신료가 없는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향신료를 6g 정도 첨가한 식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벙렬화람도 제공을 하면서 식사 전과 후의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를 무섭게 받습니다 그 결과 향신료가 없는 식사를 한 경우보다는요 향신료가 포함된 식사를 한 경우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여기에 사용된 향신료들 안에 항염층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향신료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 후추, 계피, 고수, 마늘, 생강, 오레가노, 파슬리, 홍고추, 로즈마리, 강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혼합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향신료를 만들어서 요리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류들을 보면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늘이 있고요 생강이 있고 홍고추 같은 것들이 있네요 이외에도 또 다른 향신료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향신료 이외에 우리가 또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을만한 염증을 주는데 좋을만한 음식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탠포드 의대의 연구 결과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게 되면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주 동안 발효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염증성 단백질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효식품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일단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발효식품 바로 김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트도 괜찮습니다 또 치즈와 같은 음식들도 함께 이런 향신료와 함께 곁들여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리할 때마다 함께 곁들여 먹고 또 함께 첨가하면 좋을 만한 우리 몸속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향신료들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또 발효식품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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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